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몰루는 야경 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하몰루를 올라가려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슬리퍼들이 있으니까 갈아신고 올라가면 됩니다. 하몰루는 달이 머무는 누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몰루에 오시면 이렇게 달 조형물도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사진 한번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몰루를 보고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요. 낮에 와도 정말 예쁘고 근데 밤에 오면 야경을 볼 수 있어서 더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오실 거면 옷을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